오늘 밤이면 눈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입춘인 내일과 설날 당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다만 절기 입춘인 내일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서 춥겠고요. 서울 아침은 영하 4도, 철원은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설 당일날 아침에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다가 낮부터는 영상 10도 안팎까지 올라 금세 포근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게 일 가능성이 있어서 섬 지역에서는 귀경을 서두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연휴 마지막 날까지 대기정체와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